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릭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원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원은 그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구는 제가 도저히 그릴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구는 3D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는 3D 어느 면에서 봐도 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원과 구의 둘레 그리고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원주율에 대해서 배울게요 원주율 3.14 1592... 우리가 배웠던 파이 있죠?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3.14 이렇게 3.14 이렇게 많이 쓰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원주 원의 둘레 원의 둘레 그리고 율은 원주율 원주는 원의 둘레 율은 비율이에요 원의 둘레 비율이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어떤 거에 대한 비율인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여기 형광펭 해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름의 길이 둘레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주율이에요 글씨로 보면 잘 이해가 안되니까 그림으로 해볼게요 여기 지름이 3이에요 3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원의 둘레는 몇이냐면요 원의 둘레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냐 3 곱하기 3.141592 하면 나와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둘레의 길이가 5면 원주는 원의 둘레는 원 바깥이거든요 5 곱하기 3.141592 하면 나옵니다 이게 비율인 거예요 원과 둘레의 비율은 3.14라는 거예요 3.14 3.14라는 거죠 지름을 알면 둘레를 구할 수 있어요 지름 곱하기 3.14니까 지름 곱하기 3.14니까 비율이라는 것은 어떤 수에 대한 비예요 비 비례한다 그리고 둘레는 지름에 비례하죠 지름 곱하기 3.14 5 곱하기 3.14 원의 둘레에 대한 비율은 지름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름 곱하기 3.14 이 비율이 3.14라는 겁니다 그래서 2 3.141592 지름하고 둘레하고 비율이 있는데 그게 3.14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름 곱하기 3.14 원주다 지름 곱하기 파이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3.14가 지름과 원주의 비율 지름과 원주의 비율 지름 곱하기 파이는 3.14 지름 곱하기 파이는 원주 그래서 이 3.14라는 비율을 파이로 정의한 겁니다 3.14라고 외우면 됩니다 지름의 길이 이렇게 둘레의 길이 비율 원주율 파이를 기억해두면 됩니다 나중에 많이 할 건데 파이는 3.14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정해진 겁니다 뒷 부분은 안 해도 돼요 3.141592... 무한대로 끊어지지 않는 수거든요 그렇지만 3.14만 외워두자 전기기사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수에 관련돼서는 파이, 이 파이는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유전율, 투자율 이것도 외워야겠죠 원의 둘레는 L로 많이 써요 L로 많이 쓰이는데 L은 랭스 길이라는 뜻입니다 L로 많이 쓰이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2파이의 R이에요 2파이의 R이 L인데요 원의 둘레 그러면은 R은 무엇일까요? 원의 둘레의 원주는 지름 곱하기 3.14 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했는데 L은 2파이의 R이에요 그러면 파이를 열로 빼고 L을 2R로 쓸 수 있겠죠? 파이는 여기로 가고 2하고 R은 여기로 가서 이건 또 L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2R은 무엇이었냐? 지름 2R입니다 각각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R은 반지름입니다 R은 반지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름의 반은 R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원의 지름으로 원의 둘레를 구했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해서 지름을 알면은 지름을 알면은 원의 둘레를 알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수학에서는 반지름을 알려주고 원의 둘레를 구해라 원의 넓이를 구해라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을 이용해서 공식을 외워야 합니다 2파이 R 2파이 R로 많이 외울 건데 2 곱하기 R은 반지름 곱하기 2잖아요 이게 지름입니다 지름 곱하기 파이는 원의 둘레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이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설명하느라 좀 길어졌는데 2파이 R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름 곱하기 파이 반지름을 지름으로 만들려면은 곱하기 2하고 파이 이게 다 같은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요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걸 해볼게요 원의 넓이는 우선 개념부터 쓰면은 S로 많이 쓸 거예요 S Square Square에서 따가지고 S인데요 이거는 파이 R 제곱입니다 왜 이렇게 파이 R 제곱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원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되겠죠? 1,2,3,4 1,2,3,4 5,6,7,8 5,6,7,8 5,6,7,8 이렇게 하면은 원을 다 쪼개가지고 직사각형 모양 꼴로 만들었어요 이 과정을 여러 번 해봅시다 여러 번 여러 번 그러면은 엄청나게 쪼개지면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아시잖아요 밑병 곱하기 높이 밑병 곱하기 높이 그래서 이거 넓이는 12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랑 여기를 곱하면은 이 원의 넓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원 원의 넓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밑병하고 높이가 뭔지 알아볼게요 밑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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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밑병 이거 네 개를 합치면 뭘까요 답을 아시는 분도 계실텐데 원주의 반이다 원주는 뭐였죠 원의 둘레의 반 원의 둘레는 이렇게 잖아요 이렇게 원의 둘레는 이렇게인데 이 원의 둘레에서 반만 반만 여기도 똑같아요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원의 둘레가 밑변으로 가는 겁니다 원의 둘레가 밑변으로 가는 겁니다 원의 둘레가 밑변으로 가는 겁니다 밑변 뭐죠 원의 둘레의 반이에요 원의 둘레의 반 그래서 원의 둘레는 아까 전에 2πr 이었어요 원의 둘레의 공식은 2πr 인데 원의 둘레의 반 2분의 l의 2분의 l이 πr 이 되겠죠 그래서 밑변은 πr 이에요 우리는 직사각형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선을 구해봅시다 이 선 이거는 뭐예요 이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는요 이거죠 이거는 뭐냐 R이에요 R R은 반지름 Radius Radius에서 따가지고 R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사각형 꼴이 됐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πr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R을 두 번 곱했다 πr 제곱 그래서 넓이는 πr 제곱이 되는 겁니다 원의 둘레는 뭐였죠 잃어버리면 안 돼요 2πr 넓이는 πr 제곱 이래서 원의 넓이와 원의 둘레를 구했습니다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원의 둘레 원의 둘레 원의 둘레 2πr을 씁니다 원의 넓이 πr 제곱으로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반지름 주어졌죠 반지름 주어졌으니까 2π 곱하기 3을 쓰면 되겠죠 반지름은 3이에요 반지름 3 R은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6π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넓이를 구하고 싶다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아래 3을 넣으면 됩니다 π 3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9π라고 쓸 수 있겠네요 3 3은 9 9 곱하기 π는 9π 이렇게 해서 원의 둘레하고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9를 구해 볼게요 9는 3D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림 실력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좀 배우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어요 이거를 9의 넓이하고 부피를 구해 봅시다 부피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도형이 차지하는 공간 우리는 아까전에 2D로 봤을 때는 원의 넓이하고 원의 둘레만 알면 되는데 부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겉모습 이 겉에만 그래서 겉넓이 여기 안쪽까지 다 안쪽까지 다 해가지고 이걸 부피라고 해요 도형이 차지하는 공간이죠 겉넓이는 바깥에만 바깥에 바깥 부피는 전부 소강까지 이 공식이 두 개가 다른데요 겉넓이 공식하고 부피 공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πr제곱이에요 여기다가 써주세요 9의 겉넓이 겉넓이 4πr제곱 이건 외우고 갑시다 9의 겉넓이는 4πr제곱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9의 부피 도형이 차지하는 공간 구하는 공식은 더 어려워요 이거는 구면잣 표계를 이용해 가지고 구하는 건데요 적분 변수가 R 세타 파이 세 가지 세 번 적분해야 돼요 적분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세 번 적분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으로 갑시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러면 구의 부피다 살려주세요 증명은 안 돼요 이건 딱 외워야 되는 거예요 구의 부피 구의 겉넓이 사실 원이 나왔다 구가 나왔다 하면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왜 직선이 아니고 원이 나온다는 것은 곡선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적분이 나올 수도 있고 미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구랑 원이 나오면 좀 어렵지만 한 번 들어 본 거랑 한 번도 듣지 않은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원 한번 복습해고 갑시다 L이었죠 이거는 2 파이 r 이 공식이에요 원의 넓이 s로 쓰였죠 파이 r 제곱이 공식이에요 9의 넓이 겉넓이 s는 4 파이 r 제곱 9의 부피 v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이거를 알고 갑시다 한 번 들어보는 거랑 처음 보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거 풀 수 없어요 나중에 공식을 알면 풀 수 있겠지만 원형 코일의 면적 파이 a 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s가 나와 있고 파이 a 제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거 뭐예요 원의 넓이 이거죠 어떤 때는 반지름을 r 로 줘 가지고 파이 r 제곱이지만 어떤 때는 반지름이 a 로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 a 제곱으로 쓰는 겁니다 반지름 r 이 a 로 바뀐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공식입니다 2번 문제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여기 l 보이시죠 여기 l이 e 파이 a 라고 쓰였습니다 l은 e 파이 a 이거 우리 어떤 거에 쓰였던 공식이죠 원의 둘레에 쓰였던 공식이죠 e 파이 r 이었잖아요 r이 a 로 쓰인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원의 반지름이 a 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e 파이 r 인데 반지름 a 를 넣어주면 e 파이 a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둘레는 이거였다 라고만 갑시다 3번 s 보이시죠 파이 a 제곱 보이시죠 그러면은 원의 넓이 4번 v 보이시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거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으로 써주세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부피는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잖아요 이렇게 공식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죠 전기는 수학을 많이 쓰는 학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학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거랑 한번 들어보고 가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원 구 개념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전기자기학이나 회로 일어날 때 이게 왜 나왔지 라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요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공식이 생각이 안나면은 이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공식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연고맨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